11만 7천 5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대성에너지입니다. 대성에너지 은 는 2009년 10월 대성홀딩스로부터 물적분할하여 설립 2010년 12월 24일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의 상장함 동사는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취사용, 난방용, 냉난방공조용, 영업용 및 산업용 도시가스를 공급함 시내버스용 연료공급을 위한 천연가스충전소를 열두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죽곡지구에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음 기업개요대시 2009년 대성홀딩스로부터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대구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로 시내버스 연료공급을 위한 CNG충전소 열두개소와 대구광역시 죽곡지구의 열병합발전소 운영 중 대시의 수요구성은 가정용, 일반용, 업무용, 산업용, 버스수송용, 열병합용 등으로 구분하며 가정용 난방으로 인한 판매량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대시의 국내 도시가스 산업은 지자체 승인을 받은 34개 업체가 공급권역별로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어 안정적 사업 영위기반 구축함 재무 대시 산업용 도시가스 수요 감소에도 난방도일 증가로 가정용 도시가스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도시가스 요금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성장 시현 대시 매출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국제천연가스 가격 강세에 따른 원가구조 저하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은 적자전환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로 산업용 도시가스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심리 부진 및 요금 인상에 따른 가정용 도시가스 수요 둔화로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8월 18일 기준 장마감 대성에너지의 시가총액은 1925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대성에너지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620위입니다. 대성에너지의 상장 주식수는 2750만주입니다. 대성에너지의 액면가는 1000원이고 매매단위는 한주입니다. 대성에너지의 퍼은 112.90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3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332.7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2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1,53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7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6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9배, 11,81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57%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63번지억원, 160억원, 9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41번지억원, 119억원, 마이너스 8억원입니다. 대성에너지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65번지 94%이고 유보율은 1052.70%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04.50이며 전일 대비해서 15.35-0.6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77.32이며 전일 대비해서 8.72-0.9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성에너지의 2023년 8월 1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7,0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7,050원보다 5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오일 종가들의 평균은 7,25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오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성에너지의 종가는 7,000원이며 주가가 대성에너지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